이만보 걷기 28일차 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선대에 왔습니다 신선대에 입 한 명이 되구요 이것이 새 광원, 새 광원, 새 광원, 새 광원 이상한... 오 저기도 그게 보이네 아 섬이 많네 신선에나 육화선에 납작곡을 해서 사망의 계획이 이즈동이라는 콤바이에는 신선의 달첩과 신선이 한 등화에 간장치고 있어요 신선이란 이런 이유를 들고 있어요 신라떼 공장가의 최첨선으로 신선에 건물을 수 있면서 다위에 신선대라는 신필각자를 남겼다고 전해야되요 오랜색으로 홍삼송에서 많은 매문부가 날 수 있다고 한다 이게 신선을 의뢰하는 것 같지 모자다 오랫도가 잘 보이네요 이즈고 첫 짧은 물이 오랫도가 운행 택배 찍으실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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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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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